이제 뭐 이런 간단한 것만 칠 수 있어요 o o o o o o 어쨌든 저의 접는 분야가 아니니까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콘서트 때도 이렇게 드럼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우 근데 지금 멕시코 메시인데 멕시코 팬들, 일본 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네요. 여러분들도 멕시코 이러면 멕시코 팬들, 일본 팬들, 일본 팬들, 일본 팬들 감사합니다.